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. 이렇게 꽃만 봐도 제가 오늘 어디에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. 맞아요 옛푸른 농장입니다. 제가 오늘 옛푸른 농장에 왔어요. 지금 한참 국화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마치 팝콘 터지듯이 국화꽃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정말 예쁘죠? 색깔도 어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지 정말 환상적이랍니다. 제가 오늘 옛푸른 농장에 온 이유가 있어요. 월동이 되는 아이들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월동이 되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옛푸른 농장에 왔어요.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함께 보세요. 와 이렇게 예쁜 이 꽃은 이름이 뭘까요? 이 꽃 이름은 와인컵 지소니꽃입니다.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. 마치 수박 아시죠? 수박잎을 닮았네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지피식물이라고 합니다. 지피식물이란 바닥에 넝클을 뻗어가면서 자라는 식물을 지피식물이라고 하는데요. 이 아이도 지피식물 와인컵 지소니꽃입니다. 이 아이는 6월 말부터 설이 내릴 때까지 계속 피고 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꽃을 보여주는 아주 예쁜 아이예요. 꽃피기 전에 이런 모습 정말 환상적입니다. 어쩜 이렇게 와 이렇게 생겼죠? 너무 예쁘죠? 제가 이 꽃 보고 정말 반한 아이예요. 이 꽃말 이름이 끊임없는 사랑 또 기감이라고 하네요. 요즘 아주 핫한 아이 중에 한 아이인데요. 아주 인기가 좋아요. 이 아이도 월동이 아주 잘 되고 노지월동 또는 베란다에 심어놔도 아주 월동이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어요. 이 꽃 속을 한번 보세요. 완전히 또 다른 꽃 세상이 이렇게 들어있네요.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? 와 우리 님들 어때요? 정말 예쁘죠? 와인컵 지소니꽃 꽃 이름은 이름도 특이하지만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 중에 한 아이 정말 예쁘죠? 한번 키워보세요. 와 정말 예쁘죠? 요즘에 핫한 아이 중에 이 아이도 한 아이예요.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아이 이름은 문빔입니다. 애기 코스모스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. 이 문빔의 꽃말 또한 소녀의 순정이라고 하네요. 정말 꽃이랑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꽃말이네요. 이 아이도 설이 내리기 전까지 계속 꽃을 보여주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. 당연히 월동은 당연하구요. 볼 때는 굉장히 간할펴 보여서 약해 보이지만 아주 생명력이 강한 아이예요. 이 아이는 밟혀도 쉽게 죽지 않는 아무튼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아이라고 하네요. 아우 정말 예쁘죠? 정말 사랑스럽게 생겼답니다. 이 아이랑 마찬가지로 썸빔 이 아이는 썸빔입니다. 같은 아이라고 해도 될 만큼 닮은 점이 너무 많아요. 이 썸빔도 꽃말이 소녀의 순정입니다. 썸빔하고 노란 문빔은 환상의 조합이라고 하네요. 너무 잘 어울리죠? 둘이 같이 있으면 정말 너무나도 예쁜 것 같아요. 혼자 있어도 예쁘지만 함께 있으면 더욱더 예쁜 이 문빔과 썸빔 이 아이들 요즘에 핫한 아이들입니다. 정말 예쁘죠? 우리 고윤님들 한번 이 아이 한번 데려다 키워보세요. 정말 매력있고 너무나도 예쁜 아이들 아우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 너무 예뻐요. 정말 예쁘답니다. 아우 예뻐 예뻐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? 네 맞아요. 국화 종류 맞아요. 아우 색깔이 상아색 미색이라고 해야 할까요? 아우 정말 색깔도 예쁘고 어쩜 얼굴이 이렇게 예쁘죠? 네 이 아이 이름은 운남 국화라고 합니다. 일반적인 국화들하고는 조금 달라요. 얼굴도 얼마나야 음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. 음 색깔 한번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당연하죠. 이 아이도 노지 월동도 되고 베란다 월동도 아주 잘 되는 예쁜 아이랍니다. 요즘 핫한 아이 중에 하나예요. 많은 분들이 국화를 좋아하지만 운남 국화 또한 특이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. 오늘 손님이 한 분 오셔서 이 아이를 엄청 찾아다니셨대요. 작년에 핫포트 이름도 모르는 채 핫포트를 데려다 심었는데 와 올해 얼마나 풍성하게 너무 얼마나 예쁜지 이 아이를 이름도 모르는 채 찾아다니려니까 너무 힘드셨대요. 오늘 예쁜 은혜 와서 이 아이 이름도 알고 이 아이를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또 데려가시더라고요. 사장님도 말씀하셨어요. 작년에 핫포트가 남아서 큰 화분에 그냥 막 심어놨는데 올해 한아름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아주 급 칭찬을 하시더라고요. 우리님들 한번 운남 국화 한번 데려다가 키워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정말 매력 있습니다. 아 예쁜 이 아이 핫한 아이 중에 한 아이예요.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아이 이름은 초화화입니다. 초화화 이름도 예쁘죠? 꽃말은 더욱 마음에 들어요. 꽃말은 깨끗한 마음 맑은 마음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은 초화화입니다. 이 아이도 노지면 노지 이 베란다 하면 베란다 월동이 아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아이 이름은 초화화 정말 예쁘죠? 꽃 보세요. 꽃 모양도 예쁘고 꽃줄기가 하도 야리야리해서 제가 한번 만져봤어요. 와 보기와는 다르게 엄청 짱짱하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초화화입니다. 와 이 아이 정말 신기하게 생겼죠? 아니요. 꽃이 아니에요. 아직 꽃이 피기 전에 모습인데요. 금방이라도 저 끝에 입을 팡 열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네요. 이 아이 이름이 뭐냐고요? 이 아이 이름은 용담입니다. 용담입니다. 용담 용의 쓸개처럼 맛이 쓰다고 해서 용담이라는 이름이 비춰졌다고 하네요. 이 아이 이름의 꽃말은 정위 또는 긴추어 또는 당신의 슬픈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네요. 당연히 월동은 당연하죠. 노지면 노지 베란다면 베란다 다 월동이 되는 아이예요. 이 아이도 요즘에 핫한 아이 중에 하나예요.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용담 정말 예쁘답니다. 아 드디어 꽃이 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네요. 아 꽃도 정말 예쁘죠? 제가 영상에는 청색 청보라색만 이렇게 담았는데 흰색도 있다고 하네요. 흰색은 아직 못 봤어요. 이 아이 이름은 용담입니다. 아 예뻐라 이렇게 예쁜 아이 이 아이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아주 핫한 아이 중에 하나인 청아 수프쟁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. 정말 예쁘죠? 정말 매력 있는 이 아이 정말 인기가 있을만합니다. 이 아이 꽃말은 그리움, 기다림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네요. 그만큼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이 아이 그래서 이름도 수프쟁이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슬프쟁이의 슬픈 사연을 볼 수 있답니다. 한 번씩 한번 봐주세요. 그리고 이거는 왕관 슬프쟁이입니다. 당연히 청아 슬프쟁이 왕관 슬프쟁이 다 월동이 가능하답니다. 노지 월동, 베란다 월동 다 잘되는 아이 정말 월동은 잘되는 아이들이에요. 이 아이들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보세요. 향도 굉장히 국화향기가 나고요. 네, 우리 고은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지금 이렇게 긴 시간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월동 되는 아이들 이렇게 보았는데요. 하나하나 아이들이 정말 예쁘고 정말 인기 있는 아이들 정말 매력있고 다 하나같이 예쁘죠? 본인들 지금 보여지는 영상 보시면서 그냥 힐링 하시고요. 지금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 극화꽃들 보면서 힐링 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저는 소박한 다영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늘 사랑합니다.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